광주 도심의 한 농장입니다. 산 언저리에 사육장이 줄지어 있고 개 10여 마리가 경계의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사육장 바로 앞에 긴 막대 형태의 전기충격기가 놓여 있습니다. 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랭이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인근의 또 다른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. 많게는 개 100마리를 기르며 사육장 바로 앞에서 도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.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육장과 전기충격기의 거리가 가까워 동물학대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한 농장 업주는 개압해서 도축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. 경찰은 도살 장소가 문제가 된 만큼 두 농장 업주를 불러 동물학대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